오늘도 힐링방송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엄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제관계, 외교관계, 양보 지금 하나도 좀 쉬운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 건가? 판이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G7과 초청받은 참여국들 8개국이 또 초청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어떤 미국이 반중 단일 대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다 아무래도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쪽 국가들도 오다 보니까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이에요 반중 공급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게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제대로 잘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우선 미국 쪽 요인인데 미국에 오히려 책임이 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눈동자가 완전히 풀렸더라고 그것도 보셨어요? 눈동자까지? 몇 번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저 생각이 딴 데가 있더라고요 몸은 여기지만 생각은 미국에 가 미국의 국내 정치 부채한도 공화당하고 협상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뭐 잘 될 것처럼 하다고 또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2주 후에 디폴트해요 디폴트 심각해요 지금 중국이 맨날 그 뉴스 틀어주더라고 중국과 있으니까 미국 저거 망할지도 모른다 아주 조롱을 하는데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년도 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 국내 정치는 그렇다 미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긴축 요구를 수용하면 바이든의 대선 전략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중산층 살리기 약자보호 재건 인프라 이런 것들 바이든 표 경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이 국내가 있고 지코가 석자요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이게 중요한 것보다 아니 G7 왔는데 거기에 저기 그 다음에 가는 게 호주 가서 쿼드 회의 사자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취소해버리고 약식으로 G7 회의하는 중간에다가 옆에 시간 빼가지고 넣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군사적 협력 정보 공유라든가 3국 공동 군사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얘기 못하고 2분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2분 서서 서서 스탠딩 스탠딩 파티도 아니고 스탠딩 회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이든이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일정은 다 빠그러지고 그럼 지금 6월 1일 기한이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상처뿐인 승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워싱턴 정가에서 바이든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바이든 타입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 많고 오지랖 넓게 휘젓고 다니면서 말실수도 감 나와라 배나와라 다 참견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을 바이든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같이 말 많은 사람이 바이든 타입이라고 바이든 타입 김정대 교수님 바이든 타입 바이든 타입인데 이번에 바이든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 오지랖 넓게 이 사람 정상회담 저 사람 양자회담 이거 관여하고 저거 관여하고 그럴 결혼 그럴 여유가 없고 회의 끝나니까 쌩하니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어요 다른 일정도 없이 이러니까 반중 결속력이라는 게 별게 없고 그러는 와중에 G7 공동성명의 아주 어려운 말인데 경제적 강압의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적 강압의 조정 플랫폼 어려워요 어렵죠 경제적 강압이라 하면 사드 우리 중국의 보복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중국인 선장을 억류하자 중국이 일본의 히토리오 수출을 통제해버린 사건 그런 거라든가 발트 상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아라비아 상국이 대만하고 수교를 한다고 하자 리투아니아에 무역 제재를 가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취약성을 노리고 이 경제와 무역을 무기화해서 압박하는 행동을 경제적 강압이라 그래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여덟 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한 나라가 호주 와인하고 석탄 수입 중국이 금지해버리고 비슷한 일이 필리핀에서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여덟 번의 경제적 강압이 아홉 번째가 미국이요 이번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렇죠 보안상의 문제를 들긴 했지만 기업과 정부기관에서는 마이크론 반도체를 보안상 이유로 안 쓰겠다 이 발표가 G7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 날 중국이 보란듯이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예상하고 G7 공동성명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조해서 같이 대응하자는 게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안 산다 그러니까 당장 어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이러한 강압 행위에 대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 말은 우리 이제 반도체 한국이죠 여기서 동맹 우방은 한국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렇죠 이 대체제가 삼성하고 SK밖에 없어요 우리죠 그러면은 지금은 중국이 SK나 삼성에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중국에 비축 반도체도 있고 당분간 국산 반도체도 쓸 거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을 때 삼성 SK에 손을 내밀 때 이것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중관계 운명을 가루는 결정적 시점이에요 그래요 이게 곧 다가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영진 어제죠 산업통상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거다 이래라 저래라 뭔 말하냐 아니 그 말을 미국 가서 했었어야지 미국 가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국빈방문차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봉쇄해버리면 그래서 미국이 수출 못하게 되면 한국의 삼성이나 SK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반사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요런 보도가 나올 땐 아무 말 없더니 아무 말 없었고 그런 다음에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공동성명에서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하여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를 준수한다고 합의를 덕하니 하고 왔어요 우리 각하께서 우리 각하께서 하고 오셨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온 거죠 다 합의해줬어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이거 공동대응하기로 공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때까지 한국에 그때 야 니들이 대신 팔지마 이랬던 걸 이제 국제규범으로 만들었다 이듯이요 이제 데모 더 꽝꽝 박은 것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삼성의 SK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와서 한마디도 정보가 안 하다가 생색낼 때 성명서에 멋있게 서명하고 사진 찍다가 진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는 정부는 빠지겠다 기업이 알아서 해라 참 책임한 정부 책임하다 아니 여태까지 이 판을 악화시켜놓은 게 정부인데 이제 진짜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뒤로는 쭉 빠지는 이때는 또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면 그 얘기 미국 가서 했었어야지 이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한테 압력 넣지 마라 그렇네요 그때 삼성 SK 다 쫓아갔지 그렇죠 함께 갔죠 다 될 것 같지 그럼 현장에서 저기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문제 다 터지니까 동맹이라고 하고 경제 안보 안보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SK는 이게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 사드 뽀뽀기 있었을 때 힘들었죠 미국이 우리는 뭘 해줬어 그 사드 보복에 대해서 그건 한국의 문제였지 제가 그때 국회의원 하면서 2017년 18년 계속 매년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찾아가 의원 간담회도 했고 그때 이제 문정인 교수하고 같이 갔어요 동아시아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하원의 외교위원회도 찾아갔고 재밌더라고 미국의회 가니까 상원 외교위원회는 평균연량이 73세입니다 노인네들 들어오는데 거긴 그래 하원 거기는 주로 고령화 아주 극심한 고령화잖아 한 번 국회의원화 하면 평생 국회의원회 물갈이가 잘 안 되네요 물갈이가 안 돼요 노인네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지금 피해를 이렇게 받고 뭘 하고 그러니까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건가요 또?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호소하라고 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하네 이 자식들이 이게 이 어린 노인네들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뭔가 대책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듣지도 않았군요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미국 가서 하소연도 못했다고 그러다가 호주가 와인하고 석탄 끊어가지고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뀐 거야 호주가 다시 노동당 정부로 바뀌었잖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중국에 또 잡고는 하고 있잖아 지금 경제 앞에서는 국익 앞에서는 사실은 외교도 뒤에 있는 건데 그때 미국이 뭘 해줬을까 호주한테 잠수함 얘기하시는 거죠 잠수함은 팔아먹는 거죠 아 팔아먹는 거 미국이 팔아먹었고 뭘 사줘야지 잠수함 말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5대 판매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가 자체 개발을 원자력 잠수함을 또 해서 국산 잠수함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 30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300조 원이에요 300조 원 매년 10조 원씩 30년간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런데 호주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4분의 1이요 그럼 먹고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 다 털어먹어야 돼 듣자 하니까 그래도 국방 예산을 좀 늘렸다 그래서 네 매년 국방 예산의 25%를 30년인데 그거 어떻게 견뎌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동당 정부가 돼가지고 이걸 지금 다시 공론화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기 중국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는 호주에 300조 원 뽑아가 미국이 아 오히려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조선소에 네 호주가 투자하래 핵 잠수함 줄 테니까 미국의 일자리 지키기요 이거 똑같네요 전기차 또 반도체 이것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미국에서 공짜 아니에요 그거 공짜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연말쯤에는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봐요 네이버 벌써 먹통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심리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어요